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충북 여야 정치권이 대도민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변재일 의원은 선거운동 초기 있었던 정권교체 분위기가 달라졌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도 미미해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참혹하게 변한 국민의 삶을 범법으로 일삼은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